근데 옛날에 나가시면 그걸 주로 말씀하셨죠? 얘가 다 하던데, 그거가? 왜 이렇게 많이 주로? 그리고 오히려 장훈이가 가운데서 얘가 싫은 거에요? 막 이렇게 그냥 그리고 너 여자친구 인형 뭐 얘가 막판에 한마디 한 거 내가 재밌어가지고 다 봤어, 사신분짜리를 지금? 한 시간에 좀 웃으셔야 되겠는데? 네? 웃는 건데, 많이 웃는 건데 다른 시설들도 조금 봤을 때 많이 좀 바뀌었다 나한테 핫해진 거지? 개인적으로, 개인적으로 백양로가 사실은 지하에 주장하고 있고 되게 좀 없어진 게 대해서는 조금은 추억이, 물론 이제 저도 일부러 저쪽 대고 잘 걸어왔는데 예전보다는 조금은 추억이 없어진 거 같은데 독트리상도 일찍 바뀌었어요 독트리상은 일찍 바뀌었다고 그런 거 같아요? 그렇죠 독트리상은 일찍 바뀌었다고 역시 디테일하시잖아요 그렇죠, 바뀌었죠 네 어느 정도는 한국이 말을 많이 하네요 아니 나는 원래 말씀해 기자들하고 말하는 게 있을 거 같은데 3년 전인가 예전당 외국도 되겠네 3년 전인가 3년 전인가 3년 전에 여기서 혹시 연주할 때 마지막에 맞습니다 옛날에 나가시면 그걸 주고 말씀하셨죠? 얘가 다 하던데? 그거가? 아니요 그렇게 말해서 그리고 오히려 장훈이가 가운데서 얘가 싫은 거에 그냥 이렇게 그냥 어? 그리고 너 여자친구 인정해 얘가 막판에 한마디 하는 거 뭐 내가 재밌어가지고 다 봤어 사진 붙은 자리를 지금 3시간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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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장훈이도 그렇게 싫어했어요 방송 나가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얘가 방송을 할 철을 정말 몰랐어요 20년 전인가 네 이제는 완전히 그거 엔틱이다 엔틱 갑자기 시계 같다고 뭐라고 시계 같다고 너무 노예적으로 이걸 오랜만에 보일까 시계 공개할 때가 지금 시계 공개 아 아 정문형이 지금 많이 이어 대표로 더 이어가셨거든요 예 반응을 쳐다보려고 지금 옛날에 옛날에 선배님 앞에 누가 맞았어 예? 옛날에 선배님한테 누가 맞았어 아 그렇죠 그니까 그니까 옛날에는 가장 많은 추억을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정말 저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자리에서 4년 동안 3년, 2년, 3년 같이 고생한 기억이 상당히 많고 좋았던 기억도 많고 나중에 또 10년 후에, 20년 후에 다시 또 모여서 옛날에는 더 좋은 것 같고 계속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후배들도 그런 자리를 만드는 그런 좋은 추억, 추억을 쌓아놨는데 정말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그것도 진짜 7년 됐네요, 80년이 되었거든요 그냥 10년, 20년이 되었거든요 같이 나왔던 추억이기 때문에 있지만, 그래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지막으로는 멋있는 명이 되었죠 내가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얘네들이랑 같이 했던 대로 나한테 누가 물어보면 돌아가고 싶던 때가 난 그 삶이고 가장 돌아가고 싶던 때가 그 자리에 얘네들과 같이 있었던 게 영광인 것 같아요 자, 박수 한 번 주세요!